2번 보겠습니다. AFR 무게 기준으로 계산을 하네요. 그리고 공기질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나 우리 보통 29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값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따로 이거를 공기질량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공기밀도 1.3 혹은 공기질량 29 그래서 부피비 산소가 21%, 무게비 23%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28 이후로 나올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동차 연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FR을 구해야 되죠? 그럼 우리 AFR부터 어떻게 구할지 봐야 되겠네요. 무게 기준으로 하면 AFR은 A는 뭐예요? 에어, 공기질량이죠. F는요. 퓨어, 연료질량이에요. 그래서 연료 1kg당 공기 몇 kg 필요하냐? 이걸 구하죠. 그러면 공기는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무게 기준으로 공기질량이 28이면 무게 기준으로 0.23% 존재하죠. 산소가. 그래서 공기질량을 산소, 이론 산소량을 0.23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왜? 23%의 산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23으로 하셔야 돼요. 왜? 무게 비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부피 비하면 이게 0.23이 아니라 0.21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하십니다. 그럼 해봅시다. 이거 들어가는 이론 산소량을 알려면 이 자동차 연료에 필요한 산소량을 알려면 연소 반응식부터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N이고 1.85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O2에다가 탄소가 CO2 되고 수소가 뭐가 돼요? H2O가 돼요. 자,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2분의 M, 그렇죠? 이거는 공식이 있긴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뭐 N 플러스 4분의 N 들어가고 여기는 뭐 M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는 2분의 N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 아시는데 그걸로 외워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탄소수만큼 CO2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탄소가 1이면요. 개수 1이면 여기 CO2 1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의 절반만큼 H2O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85만큼의 H2O가 생겨요. 그럼 여기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산소가 두 개죠. 여기는 산소가 2분의 1.85만큼 있네요. 그러면 계산을 한 거에 여기 이게 O2니까 2로 나눠주면 여기 계산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4625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외워서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될까요? 연소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 자동차 연료의 무기는 얼마예요? 바로 분자량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분자량 탄소 원자량이 12죠.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그게 지금 1.85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분자량은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다 합치면 분자량이 되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13.85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3.85kg당 필요한 산소 무게가 1.4625 곱하기 32kg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APR로 가져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연료 13.85kg의 연료당 그죠? 산소가 1.4625 곱하기 32kg이고요. 제가 다시 쓸게요. 보기가 좀 그러네요. 1.4625 곱하기 32kg 자,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네, 공기 중 산소의 비율, 무게 비율 0.23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공기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얼마 남으냐? 이거 0.23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4.564 2.3도 상관없습니다. 5, 6, 4 나와요. 자, 그러면은요. 이것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4.56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연료값이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죠? 똑같아요. 연소방정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게비면은 연료 무게당 산소의 무게, 그죠? 그거 구해서 개입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봅시다. 자, 이번에 혼합기체 압력을 계산하래요.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소수점까지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는 구성하고 있는 게 수소, 그 다음 CL 얘 4g, 얘 6g 그리고 전체 부피 전체 혼합기체 부피가 15L래요. 자, 이때 압력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력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혼합기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전체 압력을 구하는데 자, 요거 여러분 아시죠? PV는 NRT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자, 여기서 우리 압력을 구한다고 하면은 V분의 NRT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때 이 N이라는 거는요. 우리 기체는요. 여러분,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분자량, 부피는 항상 STP 상태에서는 22.4L, 얘가 수소든, 산소든, 염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부피는 압력을 나타낼 때는 기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 합쳤을 때 쪽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몰수라는 거는 여기서는 수소와 염소 합친 몰수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 몰수에다가 RT 나누기 V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시면 될까요? 요거 첫 번째, 이제 각각의 전체 몰수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4g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램을 우리 몰수로 바꾸려면 수소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네, 2g이죠. 분자량 넣어서 계산하시면 얘는 4g이면 2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6g 있어요. 얘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예요. 염소는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인데 요거 곱하기 2때는 71이죠. 그래서 71g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어, 71분의 6몰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두 번째 요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체 몰수는 2 더하기 71분의 6 그죠? 곱하기 우리 R은 0.08이죠.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25도시라고 했으니까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전체 부피가 15L라고 했어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압력값이 얼마가 나오냐? ATM으로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 PV는 NRT에서 요긴 ATM 단위가, 압력 단위는 기압이고요. 부피 단위는 리터고요. 그 다음에 이 N 단위, N은 몰수고요. R이 이제 ATM, 리터, 퍼, 몰, 켈빈이에요. 단위가. 뭐 요까지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이 K가, T가 켈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켈빈 값으로, 얘는 리터로, 얘는 몰수로 했더니 그죠? 얘가 ATM 값으로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값이요. 얼마 나오냐? 3.3958 나와요. 요거 뭘로? ATM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수은주잖아요. 그럼 1ATM, 1기압은 수은주로 하면 네, 760mm 수은주랑 똑같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얼마 나와요? 네, 2580.80 나오네요. 자,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그 앞자리까지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581 반올림에서 밀리미터 수은주가 돼요.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해설을 쓸 때 풀이를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쓰면 될까? 요거 써주셔야 되겠죠. 내가 계산한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앞에 이렇게 글쩍글쩍 된 것도 역시 써주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요게 들어가야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보이도록 풀이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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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